오늘 또 모이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오늘 주의 말씀을 드릴 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오늘은 자문서 16장 18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아시죠? 그 소크라테스가 남긴 가장 유명한 명언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알라. 그런데 거기 그런 명언이 나올 때는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부터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많은 지식을 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높아지고 명성이 높아졌어요. 그러자 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그래서 하루는 또 사람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사공이 열심히 배를 젖고 있는데 지긋이 반쯤 누워서 사공에게 말을 건넙니다. 사공이요. 철학이 뭔지를 아느냐? 알아야. 철학을 알아야 사람이지. 이렇게 사공에게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오만한 말을 전한다니. 그게 사공이 화가 난 겁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공이. 그래서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하고 그냥 배를 그냥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그냥 호수에 빠져버리고 허우저껏. 그래서 겨우 그 사공이 그 사람을 건져서 살려주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사공이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영을 아느뇨. 수영을 알아야 사람이지. 참 멋진 말이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는 아 내 자신을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명언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니우치고 자기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니우치고 내 자신을 알라. 그 내 자신을 알라는 그 명언 속에는 겸손하라.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라. 하는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나로부터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만큼 겸손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번째이신데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구유의 낯이었어요. 태어날 곳이 없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제대로 출산을 한 것도 아니고 길가에서 나신 거 아니에요? 또 길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참으로 가장 불행한 우리 인생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번째시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분이 왜 이렇게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 서민의 가장 이러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 그래서 모든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뭐냐? 겸손의 반대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죄악 그래서 식괴명이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나뭇걸 탐하지 말라까지 식괴명이 있지만 그러한 죄는 사실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비하면 이러한 다른 죄는 벼룩에 한 번 물린 것밖에 안 된다. 그만큼 교만의 죄는 죄의 어미여 우주적인 죄다. 도대체 교만이 뭐길래 그렇게 모든 인생들이 바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독립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돼보자 하는 것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따랐어요. 그래서 마귀는 죄의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그 죄 중에 어미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사람이 교만은 오늘 이 말씀 사문서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망하기 전에 항상 오는 게 교만이나 이겁니다. 뭐가 잘되고 뭐 어디 형통하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는 눈이 높아진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되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를 가졌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일이 잘되고 뭔가 형통하고 살만하고 남들이 굽신거리고 나라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되니까 왕들이 교만해 주요. 백성들이 교만해 주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한 모든 결과가 바로 타락이라 얘기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인과 동시에 미워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니까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God hat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신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셔서 생명을 앗아간 사람이 수천만 명이야.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돌아오면 백 퍼센트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러나 그렇지 않냐 할 때 마음이 거둘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짓밟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고 그리스도의 복음 죄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다. 하는 복음을 전하라.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냐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발에 먼지까지 털고 저주하고 떠나라고 했어요. 그 땅의 심판이 소돔과 고무라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보면 그 죄 중에서도 가장 죄의 으뜸인 원초의 죄.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죄를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교만은 하나님 당신 필요 없다. 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광야에서 거의 다 요소와 갈렉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시체를 묻었잖아. 자기의 시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그까짓 거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법칙이 있다. 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누가 다 100% 지킬 사람이 누가 있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는 것이예요. 율법이 없는 자는 그 죄악으로 망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의 가정들을 다 지나가는데 모든 장자를 다 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냥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6월에 지나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문지방과 문설주에 보혈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으면 죽지 않고 만약에 밖에 나와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것은 다시는 용서함이 없는 겁니다. 그 기회를 상실한 자는 비참하게 영원한 지옥불로 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우리에게 병고추 주기로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고 복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죄와 저주의 율법의 정제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다. 물과 피를 쏟으셨다. 생명을 쏟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때서야 정제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독립적으로 마귀 여러분 교만이 교만죄가 누가 진제예요? 사탄 루시퍼가 진제 아닙니까? 루시퍼가 뭐 때문에 죄를 지었나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나와 동등하게 여겼다. 이겁니다. 동등한 자로. 그래서 루시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자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자 루시퍼를 보고 무슨 별? 개명성이라고 그랬어요. 개명성. 성경의 번역도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뭐냐면 모닝스타야. 모닝스타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번역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아침의 아들이라. 아침의 아들. 그 사탄 마귀 루시퍼는 개명성의 산 산 업 다운 새벽의 아들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닝스타야.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실제로 그렇게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 그룹 천사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아름다운 천사인 루시퍼가 예수님과 가장 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흉내를 가장 잘 내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루시퍼를 따라가고 숭배하는 그 이유가 원천적으로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숭배하게끔 돼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살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비슷하게 탈을 썼다. 이거야. 구원자의 탈을 썼다. 이거야. 모든 사실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한 영의 세계도 성령의 역사와 굉장히 비슷해요. 치유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내쫓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런 비슷한 예식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내 자신 속에 교만이 있나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낚시에 걸려서 정말 헤어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교만에는 종류가 있다고 그 윤리신학자에 든 라인홀드 니버가 네 가지의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력적인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권력이 없고 낮을 때는 겸손하지만 일단 권력을 차지하고 나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직본을 가지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한 정치 지도자도 선거할 때는 그냥 굽신거리고 하다가 딱 장짜리 하나 붙고 말이야 뭐가 당선되고 나면 싹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권력의 교만이에요. 지적인 교만 좀 많이 배우고 지식인이 되고 하면 못 배운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야. 그 소크라테스가 말이야 거만하게 철학을 아느냐. 철학을 알아야 사람이지. 이게 얼마나 참 교만한 태어놉니까. 어떤 집단에 보게 되면 무슨 예를 의사를 한번 봅시다. 의사들끼리는 통하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어떤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때 그걸 환자에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환자는 모르니까. 그냥 자기의 양심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유익을 따라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러한 나쁜 일을 행할 수 있다. 그건 의사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양심이 바로 서야 된다.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만 가지고 법은 알지만 살삭 법에는 빠져나갈 그러한 공간이 많이 있다. 그 공간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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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가서 나뭇걸 도둑질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얼마나 이게 참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인 교만 이라는 것은 조심 해야 되죠.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 나는 좀 도덕적인 삶을 내가 뭔 죄인이야. 나는 하늘에 하늘을 불어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야. 그렇게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만 아니 당신이나 죄를 지었지. 내가 무슨 죄인이야. 예수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죠. 너 자신을 알라 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교만 자기가 어떤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는 뭐 탓할 것이 없이 착한 일을 많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자신을 높이게 하는 그러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십일조 내고 헌물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이러한 것에 흠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사올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중에 바올이 됐지만 그 사람은 흠이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냥 통해하고 자박하고 죄인의 괴수로다. 누가 나를 사망해 이 몸에서 건져내려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밖에는 없더다. 그게 로마서 7장과 8장에 있는 그 말씀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덕적인 겸안이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담의 후선으로서 반드시 원죄로서의 정죄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 특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고 심지어는 귀신도 쪼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능력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부족한 정도 하나님이 그러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공짜로 주신 것이니 너가 거저받았으니 거져줘야 하나님께 내가 돈 주고 샀습니까 여러분이 은사가 돈 주고 산 것입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재능과 탈란트가 공짜로 받은 것이지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은 그렇지 못한 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따르는 엄청난 실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아이성의 참패라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사실 자기네들이 성벽을 길로 올라가서 싸웠습니까 화를 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저 말씀에 순종하 일곱 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소리에 함성을 지를 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리고 성을 밖에서 안으로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저 들어가서 그냥 다 그냥 멸절하고 그냥 다 노액하기만 하면 됐다 이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그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갔다와서 하는 소리가 아 이건 뭐 우리가 삼천명만 보내서 그냥 접수하면 됩니다. 여우수와 장군님 아 이건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삼천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삼천명만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몇백만 몇백만 왔잖아요. 그중에 뭐 수십만 백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삼천명이면 됩니다. 착각한거지요. 그렇게 들어갔다가 첫번에 그냥 삼십육명이 그냥 그대로 죽자 그냥 마음이 간담이 녹아내려 물처럼 녹아내려 그냥 비탈키로 내려가면서 다 죽인거야 다 죽인거야 아이성 사람 얼마나 비참한거야 그때 여우수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회개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참패한 것은 교만 때문이야 그리고 내게 물어보지 않았어 내게 기도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고 네 힘으로 하려고 그랬잖아 그리고 너희들 안에는 죄가 있어요 죄다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들어야 될 노액물을 좋은 것을 싹 입마에 포케댔다 이거야 그 아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이게 죄가 그만큼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아서 그냥 쫙 퍼져요 여러분 동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온 물에 독이 퍼지는 것처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죄 하나가 향기름으로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으로 악신하게 썩게 만든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과를 먹다가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속에 벌레가 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벌레가 뚫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벌레가 어떻게 들어갔을 까요 그것은 바로 사과나무가 꽃이 필 때 그 곤충이 거기다가 꽃 안에다가 알을 난 거야 벌레 알을 난 거예요 곤충알을 그런데 그것이 꽃이 지면서 그게 여물고 열매를 메우잖아 그 속에 벌레 알이 들어가서 부활을 한 거라니까 그래서 다 골아버려요 속이 먹질 못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가 장성하고 잘되는 것 같지만은 창백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벌레와 같은 알이 우리 속에 죄악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 하나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참패가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큰 낭패가 되는 원초적인 그 원인자를 제공한다 이 원인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 들어가면 남녀노소 불만하고 생명이 있는 것도 다 멸절하라고 씨를 말려야 죄는 가난의 일곱 족속은 씨를 말려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쌍하니까 아이가 무슨 그 여인 아랫다운 여인을 보고 하이 저 아름다운 여인을 왜 죽여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뭔 죄가 그렇게 있길래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과 결혼도 하고 그냥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자식을 낳았다고 하고 보니까 그냥 우상승배 여인의 그 섬기던 그 신을 같이 섬기게 된 같이 그래서 타락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예수님까지 대작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 600만 명 희생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희생이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못 박기 전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그 죄를 줬습니다 저희들과 저희들과 후손들에게 돌리셔서 괜찮아요 만원대로 된 거 아닙니까 주 70년도에 로마에 군대가 와서 완전히 성을 멸전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 아니에요 전 세계로 피난길로 간 게 아니에요 나라도 없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지만 놀라운 역사를 하셨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핍박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600만 명이 가스실에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 씨가 독일에서 나왔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참 융성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참 그 나중을 보게 되면 비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있음 분명히 그 길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공무하면서 감사해요 솔직하게 공부도 공짜로 했고 독일 시민 세금으로 그 수억대가 넘는 그러한 돈을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사람 우리 병원에 오면 웬만하면 좀 그렇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그 속에 있는가 그것은 제가 공부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20대 때 의과대학 공부할 때 해부학 시간에 그거 보면 과거의 나치들이 머리 둘레를 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 둘레 재고 얼굴 모양 보고 파란 눈 금발이고 머리 둘레가 몇 센치 이상이고 그러한 우수한 인종들을 선별했어요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그런지 그 두개골을 재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던 독일 학생이 웃으면서 동양 애들 머리 보니까 좀 납작하고 별 볼품이 없잖아 그렇게 해서 내 머리 둘레를 재고 나는 자기 머리 둘레를 재고 서로 딱 비교를 내가 둘레가 큰 거야 얼굴이 갑자기 막히면 아니 착각 자기네들 머리 뒤통수가 이렇게 이렇게 좁은 건 생각을 안하는 거야 우리는 원래 평평하게 자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과 달리 온돌이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고개를 하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베개를 베개를 뺐어요 삼척 통자는 통자는 백짓만 베고 잤다더라 그러면 장수 하다더라 이상하게 머리만 베개만 자꾸 빼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여기가 들어갔다 이거야 그 대신에 밑에가 나왔어 나는 밑에가 그리고 옆으로도 나오고 그걸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네들 우수한 민족으로 착각한다 착각해 여러분 아이큐가 뒤집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남법 아니에요 아이큐는 평균 아이큐가 106입니다 107이에요 107 독일 사람들은 100인가 99밖에 안 된다 두 자리 그게 물론 아이큐가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이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 서양 문화와 문물이 동양을 압도했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종교 재역과 문의 부응에 의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들을 깨우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놀라운 과학이 발달한 거 아닙니까 먼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모자란 게 아니라 여러분 구텐베르크보다도 200년 먼저 금속활자를 우리가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독일 사람들이 나에게 종종 그때는 좀 우리가 못 살 때니까 비교가 많이 되죠 자랑을 해요 자 니네들 나라에 도대체 우리나라 봐 베토벤을 봐 모차르트 봐 칸트 봐 엠마니엘 칸트 괴테가 있잖아 니네들 뭐 있냐 나 몇 사람 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구텐베르크 얘기한 거야 너희들보다 200년 앞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철갑선이 너희들보다 몇백년 400년 앞서 얘네들이 눈이 둥글해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런게 있었냐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를 모르게 된다니까 남을 깔보야 눈이 이렇게 쫙 내려가는 겁니다 뭐 기차를 탈 때도 그때는 이제 내가 의사생활하면서 좀 여유가 생기고 하면서 독일에 가서 스위시까지 여행을 가는데 1등 칸 표를 탔더니 그 역장 역매원이 눈이 많아지는 니네들 동양인이 뭐 이런걸 탈 수 있나 1등 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나라 위상이 그러나 그때 3, 40년 전에는 너무나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그만큼 암세포와 같다 이 암세포 여러분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 딱 3가지가 있어요 암세포는 독립적이에요 뇌에 우리 뇌에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정상세포는 다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적당하게 계획된 대로 성장하면 거기서 멈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역량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암세포는 침투에 들어가면 무한대 증식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인이 죽고 자기도 죽을 때까지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침투해 갑니다 옆에 있는 정상조직들을 침투해서 파괴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는 뭐냐면 세 번째는 자기의 새끼들을 전의시키는 거예요 전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이 똑같아요 교만이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도 죽지만은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파괴적이 돼요 분열과 시기와 쟁투와 음란과 이 모든 것이 교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 만큼 가장 큰 덕목이 없는 겁니다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이라는 게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오늘 자문서 16장 19절 18절에 하는 것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육칠 가지니 첫 번째 뭡니까 교만한 눈 눈을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는 싹 깔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나셨나 보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껴봤어요 조금 뭐 특히 나는 외국에 유럽에 있으면서 너무 그런 인종적인 이러한 경멸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찡총찡 이건 애들이 그냥 장난으로 그래 나도 웃어버려 그냥 그러나 그들의 눈초리 경멸하는 무시하는 눈초리는 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어 그래서 유색인종인 여러분 유색인종이란 말을 쓰지 마세요 백인은 사실 말하면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멜라닌 색소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병입니다 알비노스 그게 백인들이 유색인종이라고 만들었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색인인종이라고 자기를 비하한다 이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백인이 하나의 인종 조금 이상한 인종일 뿐이지 무슨 백인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월하게 생각합니까 우수하게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단지 예수를 먼저 좀 잘 믿었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확실해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다 이거야 이게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뭐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이 뭐 동성애도 인권 보좌 이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차별은 차별 펑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펑션이 다르지 그것이 구별이 돼 있는 것이지 구별조차도 없애는 차별은 그건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폐역한 건 포스트 모더니즘의 마지막 나가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에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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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래커 교수가 어떤 일에 성과가 없고 개선이 되지 않을 때 그 이유는 먼저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왜 관리가 안 됐느냐 측정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측정이 분명하게 이건 몇 센치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지속력이 이 측정이 잘못되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신앙 생활에서 내 자신이 어떤 위치인가 측정을 잘해야 돼요 내가 서야 될 곳이 어딘가 측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쫄병이 장군 노릇 할 수 있습니까 장군이 쫄병이 될 수가 있어요 차별이 없으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모르는 상태 측정을 못하면 교만해지고 결국은 망하는 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야 나는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교회도 크고 헌금도 엄청 나오고 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도 누구가 있고 많은 자선사업도 하고 많은 큰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큰 교회였어요 재산도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신을 알라 이거야 네가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가련하고 헐벗은지를 네 자신이 모르는 거나 안약을 사서 좀 바르고 네 자신을 알라 이거야 그리고 회개하라 첫사랑을 되찾으라 이거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너무 높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아는 겁니다 효율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우울증이 자주 생기는 거야 자기를 이만큼 높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의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성의 뇌와 감정의 뇌가 이렇게 맞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속으로는 타들어가면서 웃는 거야 얼마나 괴로워요 뇌에서는 전두엽에서는 너 웃어야 돼 그러나 감정의 뇌는 너무나 비참하고 슬퍼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려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돼야 돼 이게 사실 목회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스마일 마스크를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중적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리세의 증후군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외식하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야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이게 쉽게 드러나면 정치가로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리더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주의종들 가운데 우울증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모님들이 자녀들이 카바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중적인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배가 하겠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만해지면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높은 위치에 두고 자기 비하에 빠져요 자기 비하 열등감 이것은 거꾸로 된 교만이다 왜냐 자기의 위치를 높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미단해서 자기 비하가 된다 그러나 교만이 아니면서 교만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자족함이야 그냥 주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감사한 거야 아이 교만해 저 사람 자기 위치도 모르고 뭐 이렇게 웃고 막 난리야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건 모르는 거야 교만으로 착각하는 거야 이중적인 걸로 착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시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누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누가 부러워요 이러한 자존감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비굴하지 않는 거야 어떠한 권력자를 만나고 어떠한 부자를 만나고 어떠한 지식인을 만나도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로 만족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직분의 충성함으로 부럽지 않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 설정을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오 뿌리인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남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의 단점은 내 자신의 단점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행위가 우리 자신을 살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감사한 이름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고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것을 나에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진심으로 교만해지고 진심으로 내가 높아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내 자신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와 통일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가 죽음의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영광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에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 우리의 행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시는 메타노이아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형의상학적인 생각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요 이제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그 착한 일을 이루시리라 착한 일을 행하되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야만 때가 이르메 거두리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기를 거두지 말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길이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골고다의 승리가 바로 겸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